중국집을 털어 고레벨 울리 라이노를 잔뜩 획득한 지덕 이후 다시 마그마사우루스 R을 찾기 위해 제네시스로 넘어간다 그러던 중 포탑이 설치된 중국인의 스트라이더를 발견해 즉시 박살내는데 오 뭐야 사람이 있어 여기 여기 사람 시체 보이지? 저거 저거 먹어야 돼 그래플링 후기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냥 시체를 캐버릴까? 야! 아니 가만있어 아 기둥을 쌓아서? 사다리 만들고 있어? 응 해지 말고 시체를 내려봐 홍길링 가시죠 떨어졌어? 어 1150 체력 레벨이 120이야 하연! 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 히히호! 히히야! 요렇게 하면서 점프하게 오 오 오 오 안돼 안돼 왜왜왜? 오 저저 깜짝이야 오 어디어디어디어디 내려가 내려가 넌 위에 있어 포탑이? 어 오 깜짝이야 이씨 거기 사람 사는거 같아 포탑 너무 많았어 올라갔는데 빨간점이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거 그래서 오 뭐야 태크포탑 소리 아이 태크퍽 태크퍽 나 짤게 일단 어 도망가 태크퍽 소리 났어 시체 먹었나 쟤가? 아 저놈이 쟤 죽은거 보고 왔나? 그런가봐 어 진짜네 시체 빼먹고 갔네 아 진짜? 응 아 그걸 먹냐 어떻게 그걸 또 찾아서? 월갑바 기껏 입었는데 이동하자 나 어차피 지금 갔다와야돼 아니 털코 발견했어 오히려 좋아 형 다시 가져오면 돼 어 1 플러스 100으로 응 총알 많이 먹었어 근데 우리 이득받네 총알이 5500발 개꿀 오늘 총알 많이 충전하네 아 잠깐만 우리 아까 금고 세트 엄청 먹었잖아 마치 막간 느낌으로 한다 뒤에 금고 이렇게 두개 생겼다 하나 둘 보이지? 어 아싸 진짜 훔치러 가자 이제 어 바로 앞에 마그마 있어 바로 앞에? 형 둥지 하나 찾은거 같애 아닌가? 오오 안돼 가면 안될거 같애 안돼? 안에 봐봐 오 오 연기가 점점 나오는데? 내 생각엔 화산 터질때 안에 있으면 죽나봐 끝났다 오 근데 여기서 떨어져 그럼 저 보라색깔 보석같은게 있거든 아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 오 뭔가 다르게 생기긴 했네 여기 밑에 내려가서 저거 어떻게 먹냐 아씨 무서워서 와 차 아래 로아가 편하다니까 오오 이렇게 빡세다고 근데 알조트 알이라도 좀 보이면 내가 뭐 하겠는데 둥지가 안보인대 화산 터질거 같아 나와 빨리 아 오 잠 못 그릇게 맞네 저기서 알을 어떻게 꺼내오니 알이 없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응 마그마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짜 마그마가 피오르드로도 나와 아 진짜? 근데 거기 앞에 Y1이 너무 많아 포탐 몇개만 회수해가지고 한방에 싹 줄여버리자 그냥 아 그래 좋다 깔끔하게 요 맨 밑에 있는 침대빵? 응 여기 나 이지혁은 한번도 안가봤다 그치 환경이 달라 뭔가 느낌이 달라 가만 레츠고 저기에 협곡이 보이지 Y1이 협곡처럼 아 여기 앞에다가 포탑을 깔고 진행을 하자 오 얘 돌아간다 주전자발레 죽일라그란다 주전자발레 죽일라그란다 Y1 한번 데리고 와봐 쏘놔 오오오오오 화염 같긴하다 조정 오오오오 개쎄 온다 쏴 오오오오 백레벨이 이렇게 녹았어 와 Y1 온다 도망가 아름쳤지 어 아 살려줘 파타방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잘 버텨 355시란다 자 그럼 이제 아름 훔치러 가볼까요 가자 오늘 훔치는 건가 가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골렘도 나오고 오오오 뭐야 뭐 토대작도 있어 누구야 순간이동기 있네 어 누구지 순간이동기도 있고 똑같은 분도 이겠지 당연히 포탑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 얘네를 다 죽여야지 젠이 되나 왜냐면은 와이버는 용암에 빠져서라도 죽는데 얘네는 용암에 빠져도 안 죽잖아 여기다 그냥 포탑 설치해서 그냥 싹 다 죽여버릴까 작동하고 포장복사 옵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무서워 오 쏜다 쏜다 저놈 쐈다 나이스 다 쏴 나이스 오 쟤 쟤 불난다 불난다 쟤 그래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예 라스트다 때려잡아 그냥 이 라스트 나이스 때려잡았다 그냥 쟤같은거 마그마 끝났다 전멸 로아를 갔다오면 젠이 되있겠지 그럴 수도 알이 좀 젠이 됐을라나 저기 알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오 있다 있다고? 어디 저 쟤부터 잡아 응 등지에 있으면 바보야 얘 됐다 오오오 알이 안보이잖아 어 아까전에 얘가 거꾸로 매달이니까 어 보인다 봐있어 그치? 알을 요 안에 파고났네 셋째 한번 써볼게 제발 고래비기를 어 안 먹어줘 여기 제발 아 이걸 캐야되는 오 두개 먹었어 알 일단 나 아까 레벨 좀 확인해볼까 오 잠깐만 나 알 먹었는데 없어 임베네 대표시간이 지났나보네 아 아 그럼 거기 빨리 가야겠다 피오르드룸 고우 과연 마그마가 얼마나 됐을까 다 위에 있어 얘네 나이스 컷 먹어줬어 두개 오 먹어줬다 이거는 다행이다 20레벨 95레벨 오 두개 먹었어 알 볼까 오 네개 됐어 과연 아 20 하나 다음꺼는 오 145 진짜야? 어 이거 집에 두고 와야겠다 140원 어 가자 나 왔어 이 동굴은 뭐지? 여기도 마그마인가? 어 뭐야 여기도 개있어 데스모드스 테이밍이 된 놈들은 나에게 오너라 다 됐는데 레드 오벨로 고우 고우 마치 나도 야생인거지 흥 알부하기를 좀 깔아야될거 같은데 어디 좀 숨겨놓을때 안가 아 요 송신기 뒤에 숨기면 되겠다 알바기 됐다 넘치다나? 1차 화내보면 오오 겁나 이뻐 요런식으로 생겼구나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로 가지? 요 이제 로아로 가야지 젠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로스트아일랜드로 이동 강철심장이 하나 먹고 나가자 사자의 심장 간다 사자의 심장 어 안 먹어줘 없어 여기 뭐야 없는거야 뭐야 어 먹었다 아! 타! 호호호호호호호 사자의 심장 똥똥똥뽕 호호호 피해 먹었다 오오 온다 과연 오오 뭐야 오 145 개꿀 145 둘 내꺼 넣을게 아이 뭐야 50레벨 바로 깹니다 그러면 그만해도 되네 끝났다 끝 와 와 그럼 이제 얘네 밥 준비하러 가야겠네 마그마사우루스는 용연향이라는 것만 먹는데 용연향 이름부터 어렵다 오랜만이고 루나지요 아 우리가 맨날 봤던 이돌이 용연향이었어요 한번도 안캐봤네 근데 그러게 이거 한번 캐 봐야겠다 마그마사우루스 먹이? 용연향 맞냐? 아 뭐야 그냥 돌 나오는데 이거 아닌가? 어 나왔다 용연향 하나 나왔다 어쩌다 한번 나오네 와 원소파팬도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용연향 잔뜩 들고왔고 냉장고에 넣으면 무려 1이라고 8시간이 갑니다 자 마그마알 까봅시다 일단 145부터 핫 오오 각인 핫 아 귀여워 오오 하 핫 자라봐 오오 국방색 아 왜 어 색깔 국방색이 아닌데 노란색 아니야? 아이 국방색이야 나 꽤 이제보니까 국방색 같은데 그러네 이게 국방색이네 나는 노란색 맞네 오케이 약간 청록색? 초록색이네 아이씨 그게 국방색이잖아 잘하렴 아가들아 죽지말곰 아까 캐온 용연향 요게 챙기고 바꿔주왔다 아들아 여기다 숨어서 잘하렴 어쩔 수가 없다 밖에서 보면 어 잘 안보여 마오바 알 깐다 그럼 이것도 막 쓰는용으로 95부터 나와 오우 90레벨까지 좋아 알은 다 깠다 엑스 꺼내고 있어 안에 가서 키울까 그냥? 어디서 키우지? 요기 핫 완전 애기네 유아기 아아아아 오오오 오오오 얼굴하고 챙겨봐 거지같은 신세 오오 바로 됐네 아쌍 복잡이 여기서 만들까 그냥 어디 숨겨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치 선물 오오 예 잠시 외출 다녀오겠습니다 어 뭐야 그리핀 그리핀 잡아서 화로랑 금고 먹자 사람 타 있는 거야 아 그래? 죽이고 싶다 죽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나 스파이더 들고 있는데 사막이야? 응 나도 갈까? 올 수 있으면 와 락의 2? 락의 2에서 동굴 집 1평 지금 보급을 찾고 있어 애가 오아시스에서 그 다음 보급 먹으러 가는 거 같았어 이놈이 보급을 항상 먹는 놈이었네 환나야겠다 아 이놈인가? 나고 하나 여기 앞에 있지 내 앞에 확인하기 작살종 쏜다 어 나이스 떨궈서 목 없잖아 우리 인마 목 없잖아 인마 목 없잖아 인마 오우 너희도 너무 귀엽고 비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